아이즈원의 첫 데뷔곡이죠. 라비앙로즈입니다. 라비앙로즈. 무슨 뜻이에요? 저희가 장밋빛 인생으로 꽃게만 걷자. 이 열정을 불태우자라는 의미로 이런 제목을 받았거든요. 제목 자체는 정재형 씨라든지 중장 가수들이 없었어요. 그런 제목인데 굉장히 기대가 돼요. 그래서 아이돌룸만의 방식으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. 킬링파트 완전정보 나노댄스에서 들어보도록 하죠. 첫 데뷔곡이죠? 장밋빛깔. 꽃게만 걸읍시다 우리. 킬링파트 그런 느낌은 뮤비 보다 더 느낌이 더 반찬기처럼 그 연기를 닿아야 너 너도 지금 닿아야 너 I wanna make it new 항상 해서 너의 맘이야 브로즈 깊어 닿아 눈빛 또해 물거진 내 맘을 다르게 해 나를 춤추게 해 갈게 자, 이거 준비할게요. 세월이 형이 굉장히 잘하고 있죠? 긴장하고 있죠? 매월 긴장하고 있죠? 되게 수고하세요.